야 얼굴이 다 좋으신데? 어땠어요 형? 목이 엄청 많아. 목이 엄청 많아. 손만 살짝 보이려봐. 옷을 가려서 그래요. 많이 물렸어? 와. 무슨 자식아 여기? 무슨 자식아 여기? 여기 막 이래. 여기는 그냥 바람이 들어서 그래 하면 돼. 이 생활을 4년 넘게 해야지. 형 김치가 먹었어요. 진짜 김치. 대박이다. 아니 정글은 내가 진짜 김치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정글야. 냉동팩까지 해갖고 했는데. 아 이게. 심지어 뭐 이상한 음식물 반이 반 잘 잡혔어. 들어오다가. 근데 어! 막 갔더니 가슴. 정글에 진짜 김치 갖고 왔어. 정글에 김치 갖고 오신 분은 처음이다. 괜찮은 거 없죠? 네. 이거 드세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드세요. 아 이 집 썼다. 드세요. 우리는 먹고 싶은데. 자는 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남남동 쪽으로. 남남동 쪽으로. 남남동 쪽이요? 남남동 쪽. 남남동 쪽이. 어디야. 남남동 쪽으로 가봤어요? 남남동 쪽으로 가봤어요? 남남동 쪽으로 가봤어요? 가봤어요? 처음 들으니까.